오늘은 시험관학이 성공을 위한 자궁과 난소해독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인체 내에서는 유사 호르몬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식기는 영향을 주게 되고 성호르몬적인 부분은 전부 지방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안전한 생리대를 써야 된다는 걸 아무도 느끼지 못하셨어요 들어가 있는 거 보여도 눈에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분지 같이 돼 있죠 여기서 먼지 많이 나요 면이에요 이게 더 부드러워요 꼭 잘라서 보셔야 돼요 꼭 꼭 꼭 그리고 어떤 생리대를 썼을 때 질념이 더 완화가 되는지를 소비자가 더 요구를 하면 업체들도 거의 맞추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